네 오늘은 정광훈 목사 관련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 전원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주범 정광훈 목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한 사람의 일탈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절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불법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속속 판명나고 있습니다 전 목사 본인을 포함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숙주가 되어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하여 국가 안전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 국민을 감염병의 위험에 빠뜨린 이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이자 국가 방역망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병상에서도 자신의 확진 판정을 믿지 않는다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의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광인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관용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수사에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여 전 목사 1당이 국가 방역망을 무너뜨린 데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에서 민의의 대표 교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그... 예, 중국이 국룡과 간절 때문에 그는 이 청완과草과handoheart을 Spy urge